거기서 너 사실은 제가 내 영향을 받은 건가? 너 여기서 방귀 좀 끼잖아. 근데 애드립이야 진짜 낀 거라며 소리는 음계하니까. 음계하니까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툭 치면 내가 이렇게 탁 쓰러지거든. 근데 이제 이 자세를 재현해야 되는데. 해도 돼 해도 돼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으아 으아 하다가 툭 막고 내가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쓰러진 거야.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세가 가스배출에 굉장히 용이 열려. 열려 열려 열려. 근데 그 순간 딱 맞고 넘어지는데 딱 걸린 거야 여기가.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뺄 수 있어. 걸린 거 있어. 자기가 너 조절되는 거 갖고 노는구나. 그렇지 그렇지. 야 도가 컸는데. 야 장 컨트롤. 그래서 이걸 빼 말어 빼 말어 고민하다가 컷 타겟에 뽕 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병원 선배님이 그 나의 장기 컨트롤에 굉장히 놀라셔서 패배를 인정하셨어. 지금도 너 언제든지 좀 가능한 스타일이니 아니면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니. 어 좀 난 좀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딱 걸리면 그때는 컨트롤이.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내면에.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능할 때 다 가능해. 1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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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 때는 호동이가 준비에 이러면 배 좀 꾹꾹꾹꾹 누르고 이러고 쓰면 진짜 5분도 안 돼. 가만히 있어봐. 근데 여기서 나면 안 돼. 가만히 있어봐. 다 뛰어나가. 굳이 안 보여줘도 되니까. 방귀 대피해야지 방귀 대피. 슬슬 힘 주려고 그러는데 가만 안 보여. 진짜.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요즘에 안 만들어서.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보니까 엉덩이 살짝 힘을 주더라고. 아니 왜냐면 컨디션 체크를 해 본 거야. 얘기하면 또 선배로 성공 보여줘야 되니까.